자, 오늘 놀토는요, 고고 입장해주세요. 자,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. 너도 인정하는구나. 성공! 춤해주세요. 시간을 달리는 소녀. 달리는 소녀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. 슬기게 할 분들을 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다리하며 시간 여행을 동남의 주인공 분들. 이현 씨는 어린 시절 엄청 좋아했던 이 사람 따라입니다. 누굽니까? 초등학생 때, 송현 씨 때 엄청 좋아해요. 초등학생? 아, 깜놈아. 아이돌계의 시조세. 고통력 좋고. 황 선배님이 하시는 받아쓰기 따라. 자, 또 소개 들어봐. 근데 우리가 보통 얘는 그 정도로. 오, 펭고. 이거 왜 한 거야, 여기? 전혀 모르겠네. 할 말 있대요. 대킬라니까 취하는 게 맞다. 대킬라니까 취해야 된다. 대킬라 맞다. 저는 그냥 두 번. 살짝, 살짝, 살짝. 와, 뭐해? 탱스 라이팅. 취하는 게... 취하게? 대킬라니까 취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는 확실해. 가방에 딱 넣을 수 있게. 1등. 1등. 귀여워. 1등 정골. 오케이. 태연. 태연. 2대 나온 여자야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레디. 자, 김혜수 씨 준비됐어요. 레디. 나. 여자야. 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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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.